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로타임 홈스쿨의 인지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플로타임 홈스쿨 인지편의 특성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고기능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인지 발달을 위한 홈테라피 코칭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와 목표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대상자로 설정된 아동들은 사회성 발달과 인지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들인데요. 그러한 아동들 중에서도 고기능 아동이나 경계성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기능 아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짓느냐면요. 지능이 평균 범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계성 아동이라면 평균까지는 안되지만 대대로 지능이 7,80 이상 정도 되는 정도의 지능관을 가진 아동까지도 포함해서 이러한 아동들이 사회성 발달과 인지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아주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동들은 주로 흔하게는 ADHD 아동, 두 번째는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 세 번째는 비언어적 학습장애 아동, 네 번째로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아동 모두를 포함하며 사회성 발달에서 뭔가 부족할 나타나는 일반 아동들까지도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고기능 아동들의 인지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위하여 아주 독특하게 독창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성에 발달 치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치료 프로그램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기능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 치료를 사실상 전무합니다. 일반 아동들 중에 중증 발달 장애가 있거나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들의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매우 다양한 접근법들이 개발되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도 가능하고 지능도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는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 치료 프로그램은 사실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주 일부에서는 ABA식 접근법을 훈련적으로 접근법을 제공하긴 하지만 이러한 ABA식 접근법으로는 사회성 발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용성이나 응용적인 사회성을 기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저희들이 제공하는 홈스쿨 프로그램의 인지표는 사회성에서도 화용성과 응용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가장 큰 차이성과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치료에서도 홈스쿨의 프로그램은 기성의 프로그램과 뚜렷한 차이를 갖는데요. 흔히 제공되고 있는 발달지연 아동들의 인지치료라고 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학습지 풀기식이나 아니면 선행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의 암기식 반복학습식의 접근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을 가지고는 지식의 일부가 늘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인지능력 자체가 개발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지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인지치료라고 한다면 초점은 단순 암기치료나 반복적 학습치료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들의 메타적인 인지를 향상시키는 인지치료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식 홈스쿨에서 제공되는 인지발달 프로그램은 메타인지를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개발 계획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로 고기능 아동에게서도 홈테라피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기능 아동이건 저기능 아동이건의 사회성 발달이나 인지발달을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자극입니다. 일상적인 자극이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극인데요. 이게 과외 수업을 하듯이 일주일에 몇 번 치료사 선생님들이 집중 수업을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상적인 자극이 지속돼야만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상적인 자극을 생활 속에서 줄 수 있는 수단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생활 속에서 자극을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고기능 아동들에게서도 사회성 발달과 인지발달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방편으로는 부모님을 코칭을 통해서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갖다가 사회성 발달과 인지발달을 시키는 놀이를 갖다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홈테라피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치료가 매우 중요한 의료적인 치료수단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치료사를 방문하고 외지인들과 접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위생적으로 안정된 공간에서 치료를 했을 때 홈테라피로 진행했을 때 치료가 단절되지 않은 채 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홈테라피를 가장 중요한 치료 도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주제는 고기능 아동에게서 사회성 발달을 이루는데 인지발달만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사회성 발달을 이루는 실제 구성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감각발달과 인지발달을 사회성 발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감명하게 얘기하면 사회성 발달이 꼴 인지발달 플러스 감각발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사회성 발달의 단계가 낮을수록 감각발달의 중요성이 커지고요. 사회성 발달의 단계가 높을수록 인지발달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저기능 아동들에게서 사회성 발달 홈스쿨 프로그램을 감각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기능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 홈스쿨 프로그램을 인지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기능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에서요. 감각발달은 아주 단순 감각발달에 머물러지 않고 감각처리의 고도화 과정을 통해 구성됩니다. 인지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인지를 통해서 이거는 고도한 사회성 발달을 이룰 수 없고요. 추론적인 사고가 가능한 높은 수준의 인지발달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기능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은 곧 감각처리의 고도화 과정 플러스 높은 수준의 인지발달 두 가지의 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등식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기능 아동들에게서 감각처리의 고도화를 만드는 개선 방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들 아동발달에서 낮은 수준에서는 감각발달에서 단일한 감각의 안정적 처리 과정을 중요한 과제로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각이든 시각이든 감과민하거나 과도난 이상반응체계를 안정화시켜서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안정적 반응체계를 확보하는 게 낮은 수준의 사회성 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다면 고기능 아동들에게서는 이러한 감각처리 수준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기능 아동에서는 감각처리 과정의 고도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는데요. 감각처리의 고도화 과정은 대체로 세 가지 핵심 과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감각의 멀티적이고 연합처리 능력의 강화입니다. 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복잡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려면 동시에 다양한 감각을 멀티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의 발달이 실패하면 아동은 매우 간단한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엄마가 아빠하고 질문에 부를 때 답을 하는 이러한 단순 행동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추론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토론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동시에 처리하는 대화나 과제 수용에서는 매우 무능력한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기능 아동들에서는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멀티적으로 처리하는 연합적 처리 능력을 강화시켜내야 됩니다. 둘째로는 감각처리 장애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둘째 정보처리 속도의 강화입니다. 이 정보처리 속도는 지능발달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감각의 입력과 출력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감각과의 입력과 출력의 과정의 속도가 정확하게 일상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과정이 매우 느리게 이루어진다면 정확성은 있지만 매우 느리다면 실제 생활에서는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생활에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없는데요. 사회성 발달이 떨어지는 아동들의 거의 대부분에서는 이 정보처리 속도에서도 대단히 큰 문제, 늦은 반응체계로 인한 문제를 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각상태를 감각 그 자체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다요. 감각상태를 개념화하고 추상적인 논리책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각단 상태는 단순하게 손끝에서 촉각 느낌이나 눈과 귀만으로 느껴지는 단순 감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느껴진 그 감각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개념체계나 논리책으로 통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통합되고 개념화시켜냈을 때 이 개념과 개념과의 연결이 바로 논리성을 가지고 사회성에서 복잡한 사회적인 논리체계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회성을 현실감 있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감각된 상태를 추상적인 논리체계로 통합하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게 이루어지는데요. 홈스쿨 인지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감각처리의 고도화 과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와 훈련법들을 프로그램으로서 개발하여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고기능 아동들의 인지 발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일곱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기능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지능력 발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고차원적인 사회적 인지를 갖출 수 있을 때 인지 발달과 더불어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세 가지 핵심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단순 흑백 논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즉 흑색과 백색 사이에 다양한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는 이 사회적인 인식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원인과 결과가 단순 대응 방식이 아니라 원인이 하나라도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다중적인 인식세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타인의 입장이 돼서 생각할 수 있는, 즉 타인의 입장이 돼서 사회적인 관계를 조망할 수 있는 사고 능력까지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성찰적인 사고 능력까지도 획득을 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고요. 사회적인 적응력들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을 때 가장 바람직한지 자기 성찰적 사고 능력을 갖춰야 할 만합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이요. 이 사회적인 인지 능력에서 굉장히 고도한 사회 인지 발달의 내용들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지 치료를 할 때 기계적으로 숫자 외우기나 글씨 외우기나 하는 학습지 풀기 방식이나 단순 암기식의 인지 학습 방법을 반복하는 것까지는 이러한 고도한 사회성 의식을 인지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능력입니다. 즉 자가학습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 인지 발달 과정이 아니라 메타 인지를 발달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메타 인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홈스쿨 인지 편에서는요. 매우 창조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인지 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스쿨 인지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네 가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언어의 활용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둘째는 전략적인 사고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요. 셋째는 주의 집중력이나 행동 조절 프로그램이고요. 네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상황 판단 능력과 추론 능력을 갖다 유도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능력을 갖다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홈스쿨 인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기능한 어도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자연스러운 경과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사회성 발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지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은 결국 아동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성 발달을 위한 인지 프로그램은 결국 지능 발달과 학습 능력 발달로 결과되어질 것이로 학습 능력 발달을 갖다 유도할 수 있는 매우 유능한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프로타임 홈스쿨 인지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발달지원 발달장애 아동을 치료해온 닥터토마토의 모든 노하우가 농축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저 혼자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임상심리사 선생님들, 작업치료사 선생님들, 언어치료사, 놀이치료사 선생님들 같은 유능한 전문가 선생님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연구진들이 수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특적된 컨텐츠로 프로그램을 완성시켜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기능 아동들이 사회성 발달과 인지 발달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